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투자 그루들, 투자 현인들을 모시고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Monday Morning Market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특별한 투자 현인은 투자 그루를 모셨습니다. 바로 삼성자산운용의 ETF 컨설팅본부 최창규 본부장과 함께 ETF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 고수나 현인이 아닌데 이 자리를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투자 고수고 현인이시고 또 투자계 셀러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본부장님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고 또 투자와 관련된 코멘트 주시는 것도 저도 많이 봤는데 그동안 또 애널리스트로도 17년 넘게 활동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삼성자산운용으로 적을 옮기셔서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마케팅도 담당하시고 컨설팅도 담당하시고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또 옮기시고 또 이쪽의 시장을 바라보시는 소외는 어떠신지 처음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모프로에서 ETF 관련된 방송을 6개월째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삼성자산운용으로 이직하기 전에는 NH투자증권에서 파생상품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결국은 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공중에 산화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다 보니까 그냥 내가 상품을 만들자. 개인 투자를 하자. 이거는 자신이 없어서 못했고요. 상품을 만들어서 이 상품을 금융 소비자들한테 딜리버리를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뜻깊은 일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NAC증권에서 인덱스 개발팀을 먼저 만들었었어요. 인덱스 개발팀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마치 MSCI 기억나시죠? MSCI처럼 글로벌 스탠다드 인덱스를 만드는 한국판 MSCI가 된다면 또 소비자들한테 뜻깊은 일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인덱스 개발 업무를 했었고요. 총 22개 인덱스를 개발했고 지금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상품화된 것도 있지만 6개 정도 상품화돼서 아마 금융 소비자들이 보실 때는 i-select라는 브랜드를 ETF명에서 보시면 그게 제가 만든 팀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자산 운영으로 이직을 해서 좀 재미있는 ETF 아니면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 아니면 금융 투자자들한테 좀 의미 있는 ETF들을 좀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요즘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민망할 정도로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나마 방송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전달해드린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방송 출연을 결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집에서 가깝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때 되면 한 번씩 한 번씩 좀 출연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 나와주세요.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시장이 요즘 워낙 힘들고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수익을 내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면 6월이 되고 올해 상반기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참고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나 뷰에 대해서는 전달드리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제가 2001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금융권에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인 것도 처음 봤고요.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물론 빅스텝이긴 하지만 금리를 이렇게 빵빵빵빵 올리는 것도 제가 근무한 이후에 거의 처음 보는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모든 전문가들은 금방 끝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 리스크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주식과 채권이 동반적으로 붕괴되는 경우도 제 인생에 있어서 거의 드물게 보여줬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증권사들의 상반기 전망이 다 틀렸죠. 그 정도로 제가 틀렸다고 해서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시장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상반기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반기를 알겠습니까? 다만 제가 한 가지 미들맨이 있습니다. 미들맨이 뭐냐면요. 캐펙스 투자입니다. 지금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삼성전자, 제가 몸담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의 모 회사인데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투자 캐펙스로 검색하시면 각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어려웠지만 EPS, 주당 순이익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한전이 문제긴 해요.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시장 전체의 이익, 그로스를 좀 꺾어놓긴 했지만 한전만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실적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열심히 시설 투자, 캐펙스 투자를 할 거다.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당장 V자 반등이 난다. 이런 건 제가 장담을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시장은 바닥을 찾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얼핏얼핏 하고 있는데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양상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확실히 조금 반등세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봤으니까 이제는 좀 시장의 바닥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저희가 앞에서 살짝 농담반, 진담반으로 셀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엄숙 스타 애널리스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창규 본부장의 이런 리포트나 투자 의견들을 많이 참고하셨을 텐데 파생 시장의 알파 전략이 주목을 하셨기도 하셨고 한국형 해지펀드가 등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해지펀드를 분석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셔서 주목을 받으셨고 많은 분들의 투자의 길을 좀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ETF 본부장국으로 계시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ETF를 알고는 있지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어떤 거다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일단 ETF의 기본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TF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른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ETF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수단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축구 경기, 한국 국가대표팀의 축구 경기 보면서 아, 쟤보다 내가 잘 차겠다. 이게 직접 투자고요. 아니야, 그 사람들은 선발된 소수 엘리트니까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할 거야.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이게 바로 ETF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ETF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펀드라고 얘기하는 수익증권이 반대 개념에 있는 거고요. 이 수익증권이라는 친구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매니저가 나는 항상 종목을 잘 고를 수 있어. 나는 시장보다 항상 이길 수 있어.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S&P 500 아니면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이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종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항상 S&P 500보다 이길 수 있어. 이게 소위 말하는 수익증권의 펀드고요. ETF는 아니야, 너는 그래봤자 시장 수익률 못 쫓아가. 차라리 그냥 시장만 쫓아가. 아니면 어떤 규칙적인 룰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그 포트폴리오만 매매해. 이런 개념이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반기에 모든 증권사의 전망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은 너무나 알파, 즉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가 너무 힘든 시기가 됐다. 왜냐하면 각종 데이터 그리고 또 우리가 몰랐던 신산업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시장에 투자해. 아니면 업종에 투자해. 아니면 특정 테마에 투자해. 그래서 그걸 규칙적인 룰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저희 삼성 자산 운용이 아니면 미래 자산 운용이 만들어놓은 게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ETF의 한국에서의 장점은 뭐냐. 한국에서의 장점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거래세가 없고요. 그리고 매매 차익,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상품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좀 세제적인 이득이 있고 또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ETF도 분산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인데요. 이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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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를 또 한 번 바스켓으로 묶어버리는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라는 EMP라는 또 새로운 장르가 등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ETF 시장이 이만큼 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TF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어쨌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적극적으로 최근에는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장점들을 아셔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ETF 투자를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상황인데.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ETF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에 이직했을 때만 해도 ETF 시장은 딱 두 글자가 대세였습니다. 테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때 메타버스 ETF에 물렸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또 미국에서 계속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로스 성장 중심의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는 ETF 중심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성장에 대한 가치가 깨지면서 그런 ETF들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반대급부적으로 그리고 또 제가 상반기에 너무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식도 깨지고 채권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판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안전판은 채권인데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라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굉장히 듀레이션이 짧은 초단기 채권. 왜냐하면 듀레이션이 길어버리면 금리가 조금만 튀더라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거든요. 그거를 볼록성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KOFR이라는 초단기 하루짜리 리보 금리거든요.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 건물도 매입해서 아마 좀 더 원활하게 돈을 굴리고자 했다면 리츠로 바꿨을 거지 않습니까? 요즘은 리츠 ETF가 거의 대세 수준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리츠 ETF는 타이거에서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아리랑, 한화자산에서도 리츠 ETF가 나왔고요. 그리고 키움자산에서도 리츠 ETF가 나왔고요. 그리고 ETF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ETN이라는 게 있습니다. ETN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TF와 유사한 상품인데요. 심지어 레버리지 리츠 ETF도 나왔습니다. 인컴을 두 배로 주는 거죠. 그 정도로 시장은 안전 성향으로 집중하고 있다. 지금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나설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릴린치에서, BOA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던 그런 자료가 월마다 나오는데요.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가 1순위로 꼽고 있는 자산이 캐시입니다. 네, 현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ETF를 보시면서 시장의 투자 트렌드가 어디로 흘러나가. 이런 걸 보시는 재미도 쏠쏠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ETF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나 투자자들의 심리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또 최근에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S&P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이런 ETF에도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기사나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는 미국 시장의 뭔가 지수 하락을 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좀 바닥 잡은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또 인버스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지수에 배팅하시는 고객과 인버스에 배팅하는 고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한 1년 정도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는데 혹시 전국에 있는 맛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서울에 있죠. 서울에 많죠. 굳이 뭐 여수까지 내려가서 간장게장을 먹을 필요는 없듯이. 서울에도 맛있는 점이. 전 세계에 좋은 종목은 다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 컨벡션,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겠는데요. 또 한국 투자들이 또 기술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100. 그리고 기술주는 너무 변동성이 커. 그러면 S&P 500. 딱 그 공식이 고착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는 하나의 투자자로서 좀 마음 아프긴 한데 이런 성향들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빠지면 돈이 들어옵니다. 오히려 더. 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투자를 하셨고요. 마치 퇴직연금의 머스트 헤브 아이템 1순위가 S&P 500 ETF고요. 2순위가 나스닥 100, 3순위가 미국 반도체 ETF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계속 S&P 500이 빠질 때마다 개인 자금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적당해수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다가 개인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S&P 500이나 한국 투자보다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투자를 좀 늘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장에 반등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계속 그냥. 네. 그냥 싸니까. 적립식적으로. 그리고 좋은 주식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의 ETF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그런 ETF들은 믿음의 ETF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랑 반대로 갑니다. 장이 오르면 인버스가 줄어들고 장이 떨어지면 인버스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으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것 같다는 심리가 조금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들을 계속 매수하는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또 여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역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테슬라 그런데 최근에 S&P 500 ESG 지수에서 빠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테슬라가 주가가 좀 반등은 하긴 했지만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ESG 관련된 것은 E, 환경, S, 소셜, G, 거버넌스 이 세 가지가 각 항목이 있습니다. 환경에서는 어떤 한 500개 정도의 항목이 있고요. S, 소셜에도 한 500개 정도의 항목, G에도 500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다 취합을 해서 하나의 스코어를 만드는 게 ESG 스코어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이 다 유료 데이터입니다. 유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저희들은 어떤 스코어가 감점이 됨으로써 테슬라가 빠지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거버넌스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여의도 금융과에서는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의 입만 조심하면 된다. 마우스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거버넌스 관련돼서 감점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ESG의 지수 하나에서 빠졌네? 천만의 말씀. 전 세계 글로벌 구프펀드는 대부분 다 S&P 500 ESG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구프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일일이 까볼 수는 없지만 ETF는 까볼 수 있습니다. ETF는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까볼 수 있지만 전 세계 구프펀드의 포트폴리오는 까볼 수가 없고 전 세계 구프펀드들은 대부분 다 ESG 스코어를 가미한 S&P 500, ESG를 가미한 나스닥 100 이런 지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구프펀드, 테슬라를 누가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구프펀드에서 연쇄적으로 테슬라를 추가적으로 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만 이거는 수치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징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거버넌스 문제,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창규 본부장님께서 ETF 투자를 할 때 제가 듣기로는 333 전략, 333 법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전략인지도 궁금하고 그럼 우리가 또 관심 가져볼 만한 ETF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연초부터 333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키는 투자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 운영사에서는 지금 작년에 많이 했던 거 또 해라 이러면서 이제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좀 많이 부추겼는데 아니다, 올해는 너무 어렵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초래 사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지키는 투자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333 법칙을 말씀드린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는 대표지수. 저 역시도 S&P 500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30%는 대표지수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대표지수. 대표지수라는 것은 그 나라, 일본 그러면 니케이 225, 홍콩 황생인덱스, 한국 코스피 200 이런 대표지수 중심으로 하고 있는 ETF가 좀 안정성이나 좀 뭐 이런 것들을 보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표지수를 30% 투자해라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30%는 저도 좀 테마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테마형 ETF 그리고 마지막 30%는 좀 우리한테 든든한 월세를 주는 ETF가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인컴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10%가 비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10%는 요즘은 대체 투자입니다. 대체 투자. 그래서 최근에 ETF를 뜯어보시면 대체 투자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KKR, 블랙스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ETF들도 있고요. 히토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ETF를 10% 정도 채워넣는다면 이런 시기에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야, 나 개별 종목 투자했는데 ETF 투자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손해 많이 봤어. 너도 손해 많이 봤지. 그치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ETF로 투자했으면 2차전지 ETF로 투자했으면 반도체 ETF로 투자했으면 한 종목 투자한 것보다는 손실이 굉장히 적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ETF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ETF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계시는 오늘도 상장을 합니다. 내일도 상장합니다. 이 ETF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운용사에 계시는 수많은 브레인들이 거의 3개월 동안 리서치를 한다든지 해서 만드는 상품들이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신규 상장되는 ETF를 꼬박꼬박 챙겨 보신다면 투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보신다면 투자 트렌드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상장되고 생겨나는 ETF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챙겨서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해외 셀럽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최창규 본부장과 전략 힌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방금 전에도 최창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지키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자항입니다. 관련된 셀럽들의 발언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 닷컴의 투자 기고자입니다. 퇴직한 재그질인데 굉장히 유명한 ETF 전문가입니다. 투자 소환을 하나 발행했습니다.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ETF 새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투자 소환을 한 가지 발행을 했는데요. 1930년부터 2021년까지 S&P 500 지수의 총 수익의 Average 40%, 40%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배당 소득이었습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안정적인 종목들을 추정하는 ETF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에너지 관련 ETF를 제시를 했고요. 라지캡 기업들에 대한 ETF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치는 인플레이션을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다른 가격만큼, not as rigid as, 경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괜찮은 수단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새 ETF에 대해서 최창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시장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뭔가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ETF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리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제가 원고를 봤던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한국에도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리치는 일단 생략하고요. 배당은 딱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당귀조. 두 글자가 아닌가, 네 글자인데요. 배당귀조이라는 건 뭐냐 하면, S&P 500 종목들 중에서 25년간 배당을 늘렸던 회사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축한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배당귀조 ETF가 상장을 했고요. 배당귀조 펀드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투자 트렌드가 배당귀조이라는 상품으로 귀결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지금도 장 열리시면 배당귀조이라는 ETF 찾으셔서 어떤 종목이 담겨져 있는지, 코카콜라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종목을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될 건, ETF를 투자하는 시청자분들이 될 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셀럽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또 체크해보겠습니다. 최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두 번째 셀럽은 블룸버그 기자의 말입니다. 한 가지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마리나 엘레나라는 기자가 이와 같은 보도를 남겼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은 전체 중국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술주의 대거 매도 후에, 인베스토스 아 러싱 투, 다시 기술주를 추종하는 ETF를 사들이고 있습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금요일 20일입니다. 21억 달러의 중국 주식을 매입했는데, 중국 측이 장기 대출에 대한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폭으로 인한 이후에 나온 조치입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한 가지 표도 보고 가시죠. 최근까지나 사실 중국 ETF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1월 달부터 5월까지 거의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다가, 최근 다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련 ETF에 대해서 최창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 캐스터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시장의 상황을 함께 봤는데, 중국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한반기에 중국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한반기에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K-웹이라는 ETF, 제가 최근에 리서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왜 리서치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K-웹을 거꾸로, 인버스로 투자하는 ETF가 상장했더라고요. 그만큼 방금은 중국 기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그것이 단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아크 이노베이션에, 아크 ETF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쇼스라는 샤크라는 것도 있죠. 그런 ETF가 상장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6월에 저희 한국 거래소와 상해 거래소가 합작해서 지수를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체를 합쳐서 지수를 만들었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ETF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조금 엇갈리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삼성 자산운용의 최창균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ETF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 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